진모아입니다. 이거는 아주 큰 거거든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사전투표 조작의 출발지는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이 110여 만 표가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112만 표가. 여러분도 여러 번 보셨지만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소위 출발지가 사전투표율을 부풀리는 거지 않습니까? 뻥튀기하는 거.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이런 통계를 보시기 바랍니다. 4년 만에 사전투표율이 뭐죠? 14% 이렇게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10% 이렇게 뛸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이런 짓들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여기서 유령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주는 방식으로 사용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번 소개해드렸지만 추정치입니다. 확정치가 아니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역대 사상 최고치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고 26.69% 대대적으로 언론들이 선관위 보도자리를 바탕을 두고 발표했지만 실제로 6.70% 정도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그래서 297만 표 정도를 집어넣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추정을 한 거 아닙니까? 확정치는 아니고.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크게 늘어난다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죠. 관내 사전투표지수든 관외 사전투표지수든 관계없이 투표지수가 늘어나는 겁니다. 그거를 여러분 보시게 되면 이미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보였지 않습니까? 2020년 총선이 2016년 총선보다 4년 뒤에 일어났는데 사전투표자 수를 656만 명이 늘린 겁니다. 2016년에 대비해 가지고 사전투표자 수가 1.3배 늘어난 겁니다. 130%. 이만큼 뻥튀기해야지 그러면 거기다 표를 훔쳐 넣은 겁니다. 2020년 대선에서는 460만 표를 늘린 거 아닙니까? 39.7%. 그런데 2016년 총선에 대비하게 되면 221%. 2.2배를 늘린 겁니다. 사전투표자 수를. 여러분들 이 사전투표에서 늘어난 것이 일종의 조작에 동원할 수 있는 풀인 거다. 656만 표 가운데 뭡니까? 얼마를 손을 댄 겁니까? 297만 표를 여러분들 손을 댄 겁니다. 풀을 늘리고 풀 가운데 일부를 끌어다가 뭡니까? 위조투표자 수를 투입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내가 여러분들 이 점을 강조하는 것이 이 소위 사전투표자 수 부풀리기를 막아야 된다. 사전투표 수 뻥튀기를 막지 못하면 어떤 종류의 공직선거에서도 공정성을 담보받을 수가 없다. 그런데 현재 국민의힘의 전투력을 보게 되면 현장의 수기로 사전투표 참가자 명단을 작성하는 것을 선관위 요구를 못할 거다. 그래서 선거결과는 그냥 처음에 예상된 대로 돌아갈 거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4년 만에 사전투표자 수를 656만 명 늘려가지고 이게 말이 되냐 이야기예요. 사전투표자 수를 1년 만에 656만 명이나 늘리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런데 2020년 총선보다 훨씬 더 관외 사전투표자 수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 지금 제가 받은 정보거든요. 5번호 대표가 경기도만 몇 표입니까 경기도만 112만 표 경기도만 112만 명의 우편투표가 일어난다는 것이 선관위 측의 예측이라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놀라운 숫자입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오늘 조금 더 상시하게 여러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한 분야를 계속해서 파고들다 보면 말과 글로서 잘 표현하기 힘든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노하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 VON의 김미영 원장이 이틀 전에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방법은 끈끈이 바뀌었습니다. 4.15는 모든 걸 다한 선거사기 백화점이었고 이번에는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로 날려 봉인 떼고 넣어두기로 과반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걸려도 안 잡는데 왜 안 하겠습니까 이런 내용을 올린 겁니다. 김미영 VON 여러분들 대표께서 이번에는 우편투표를 굉장히 많이 활용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이틀 전에 여러분도 올린 겁니다. 행랑식 관내 사전투표함에서 표 바꾸치기가 어려운 이번 총선은 우편투표 부정방법이 사용될 것이 유력합니다. 반드시 사전투표도 투표관 도장 찍어야 되고 도장은 행안부에도 사전에 등록해야 될 것입니다. 투표관리관은 찍은 도장수를 바로 개수하여 집계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온 겁니다. 그게 이틀 전에 우편투표를 많이 활용할 것이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어제 클린 선거시민행동에 오근호 대표가 이런 걸 올립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경기도 관외투표 회송용 봉투를 발주를 한 겁니다. 133만 개를 제작 발주하면서 이번 4월 10일 총선 관외투표 예상치를 112만 표로 잡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건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찰 우편투표를 넣는 그런 봉투의 여러분들 입찰 과정 정보를 보고 오근호 대표께서 이번 총선에서는 관외 조작에서 관외 조작으로 무게중심을 옮기고 있습니다. 이런 글을 올린 거예요. 그리고 어제 유튜브 방송을 한 겁니다. 유튜브 방송 여러분들 가장 여러분들 제목이 이렇습니다. 관외 390만 표에서 460만 표 증가 예상 390만 표는 대통령 선거입니다. 총선 사전투표 예상 인원수 확인 관외 사전투표자 수 대선보다 19.1% 증가 예상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대선보다 19.1% 올랐으니까 별 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이게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정보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단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주한 관외 사전투표 우편투표 회송용 봉투 경기도만 138만 부 발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경기도 관외 투표에서 지난 3구 대성령 선거보다 19.1%나 많은 112만 표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관외 투표가 460만 명이 넘는다는 예상을 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를 보게 되면 전국이 나오니까. 관외 사전선거는 3500곳이 넘고 251개 선거구별로 분류하여 개수하지 않기 때문에 전체 관외 사전투표 수는 개표해야만 알 수가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외 사전투표 조작에서 관외 사전투표 조작으로 무게중심을 옮기는 것으로 보이고 추정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1987년도 구로구월 우편투표함 범죄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당시 구로구월 우편투표함은 노태우 후보가 73.8%로 3133표를 가져갔으나 실제는 전국투표율 전국의 평균투표율 36.6%로 환산하게 되면 노태우가 3133표가 아니고 정확한 표수는 1954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통계학의 대수의 법칙에 의하면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 투표 득표율이 같아게 되는데 구로구월에서는 우편투표가 어마어마하게 컸던 거죠. 지금 우리가 흔히 보는 일을 이미 1987년 때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봉투 발송 제작용 예상 관외 사전투표자 수가 112만 명인 겁니다. 이거는 상당히 정확할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선관위가 발표했습니까? 그럼 선관위가 이걸 어떻게 여러분들 알겠습니까? 선관위가 이런 걸 어떻게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선관위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겠냐. 사전투표를 미리 안다는 겁니다. 본인들이 미리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는 겁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몇 달 전에 유시민 작가가 나에게 왔어 심상정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수뇌부가 이번 선거에서 지역구 최소 160석 그리고 비례대표로 합쳐서 180석을 확보할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더라.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마지막 결론은 지역구 163석 비례대표 17석에 정확하게 180석을 맞추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한민국 선거는 실제 사전투표율과 관계없이 발표 사전투표율에 따라서 모든 선거 결과가 만들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발표를 몇 표로 하느냐. 10월 11일 강수부 정장 보궐선거는 그런 점에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예고편인 겁니다.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실제 사전투표율은 15.66%인 겁니다. 그거를 선관위가 뭐라고 국민들에게 사기를 친 겁니까? 22. 몇 프로 사기를 친 거 아닙니까? 그래서 3만 7771표를 만들어 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똑같은 원리인 겁니다. 그래서 강서 구청장 보궐선거를 잘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지를 예상하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확연하게 예상이 가능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오는 거죠. 선거 끝나고 나면 거의 비싸게 나올 겁니다. 관외 464만 표 가운데 50%가 조작할 경우 가짜표 200만 표가 관외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외는 여러분들 뭐죠? 그래서 한 표를 훔치게 되면 한 표가 더해지기 때문에 두 표의 여러분들 격차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관외의 여러분들 우편투표는 장영우 대표께서 잘 설명했죠. 천 표가 딱 도착하게 되면 본인들이 예상하는 관외 사전투표 득표율에 맞춰 가지고 그 전체 가운데서 누구를 찍었든지 관계없이 몇 표 정도를 빼내고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것을 몇 표로 집어넣는지가 여러분들 그런 방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한 표 한 표 쉴 필요가 없이 그냥 천 표 가운데 500표를 빼고 더블당 후보가 기표된 것을 500표만 집어넣는 겁니다. 그러면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관외 사전투표 더블당 득표율은 60% 준다. 60%에 맞춰서 몇 표를 빼내고 몇 표를 집어넣을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일일이 한 장씩 챙겨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100만 표만 집어넣으면 여러분들 200만 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우편투표는 관외 사전투표는 표를 바꾸치게 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플러스 이렇게 투표 효과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왔거든요. 이게 여러분들 보니까 선관위 공식 문건입니다. 선거 공보 발송 봉투 제작 수량 예상 관외 사전 투표자 수 112만 어마어마하게 큰 수치입니다. 2016년 총선에 전국이 163만 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에서 4월 10일 날 112만 표를 만들겠다는 겁니다. 오근호 대표는 그까지는 언급을 안 하셨는데 제가 여러분들 숫자를 정확하게 여러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2016년 총선에 비교적 조작을 했지만 조작이 좀 덜했던 관외 사전투표수가 169만 표입니다. 그런데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뭐죠 경기도만 112만 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112만 표 맞죠 112만 표. 전국이 여러분 2016년 또에 169만 표였는데 이번에 경기도만 112만 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총선에서도 많이 했습니다. 2016년 대비해 가지고 1.5.7%에 올린 겁니다. 0.57% 57% 관내는 167% 그러니까 2020년 총선에서 관내를 많이 한 겁니다. 2022년 대통령 승헌은 2016년 총선에 비해 가지고 관내는 270표를 늘리고 관내는 127표를 늘린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수치들입니다. 2016년 관외 사전투표도 손을 대었지 않습니까 그래도 169만 표인데 4월 10일 총선에서는 경기도만 예를 들면 112만 표 전국에 460만 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2016년 총선에서 관외가 169만 표인데 4월 10일 총선의 예상치가 460만 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2020년 총선에서도 예를 들면 267만 표에 불과했는데 이번에 460만 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김희영 원장이나 오은호 대표의 이야기의 것처럼 이번에는 무게중심을 우편투표 관외사전투표에 두는 모양이네요. 관외사전투표하고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는 조작하는 방식이 다르지 않습니까 관내 사전투표는 어떻든 지역선관 이 도움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022년도 3구 대통령 선거에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 조작이 거의 없었습니다. 협조를 못 얻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편투표의 경우에는 전국 평균보다 훨씬 상해할 정도로 경상북도에도 조작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는 거죠. 관내하고 관외가 조작방법이 완전히 다르고 관내는 지역선관이 협조가 있어야 되구나 그렇게 우리가 추정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런 장영우 대표 여러분들 보고서 때문에 많이 밝혀졌지 않습니까 깔끔하게 여러분들 발각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관외사전투표 조작입니다. 우편투표 조작. 우편투표 조작은 주로 두 가지 방식을 사용하죠. 우체국에서 우편집중국을 거쳐 가지고 대개 지역선관으로 배달이 되는데 우편집중국의 체류 시간을 늘려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체국에서 배달 완료가 됐는데 지역선관에는 배달을 못 받은 제3의 장소에서 표 바꾸치기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현재까지 두 가지 방식이 알려지는데 너보다 훨씬 더 많겠죠. 열 사람이 한 명 도덕을 잡기가 힘듭니다. 사전투표 제도가 존속하는 한. 그게 한국이 갖고 있는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점입니다. 일단 여러분들 유권자들의 눈을 벗어난 장소에서 이루어진 것은 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참 잡기가 힘듭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그것을 발각하기가 힘든 거죠. 어제 여기에 현장 체험이 있는 박정철신 박종철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우편투표지를 유령인 명의로 원하는 수량만큼 실제 투표소를 임의로 선택하여 실제 투표지를 그곳 투표소에 발급한 것처럼 부풀려 제3의 장소에 출력하고 기표 날인한 가짜 투표를 각 해당 지역 선관위 수신 등기로 우체국을 통해 발송시키면 지역 선관위는 그 등기물이 진짜 투표인지 가짜 투표인지 구분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방법이 어마어마하게 장영우 대표가 1월 27일 날 보내준 내용이 여기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가 마치게 되면 관외 사전 우편투표가 우체국 우편집주군 교환센터를 거쳐가지고 각 지역 선관위로 이동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찾아낸 게 두 가지 사례입니다. 우편집중국에서 체류시간이 지나치게 긴 경우가 있었고 그다음에 우체국에서 배달을 했는데 지역 선관위는 배달을 못 받은 그런 사례들이 이제 발굴이 된 거죠. 그래서 특히 이제 이 우편투표 같은 경우는 관내 사전투표와 달리 한 표를 훔치면 한 표가 더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배의 효과가 있는 가장 위력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을 이번에 이 사람들이 사용할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이것이 이제 오근호 대표의 그런 주장을 바탕으로 하게 되면 경기도 112만 표가 굉장히 많은 수치고 더욱이 전국에 460만 표 정도가 예상이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2016년 총선에서 269만 표 전국의 우편투표가 269만 표에 불과했습니까 그래서 참 그러면 우편집중국에서 760만 표정에서 560만 표정이라는 것을 받을 수 있는 것도 Kinder 하긴 한데요. 이제 우편집중국에서 460만 표정소가 예상됩니다. 이제 우편집중국에서 460만 표정에서 560만 표정액을 제공합니다. 이제 우편집중국에서 570만 표정으로 하면 좋고